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동안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깊이 생각했습니다. 받드는 것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요? 선교사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축복을 모두가 함께 받도록 몸소 실천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또한 어려운 길을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사모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세계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 어느 종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이슬람이 곧 기독교를 추월할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슬람은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세계말에는 기독교인 수를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유일한 종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했던 무슬림은요. 높은 출생률로 인해서 2050년에는 유럽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하고 예상됐습니다. 또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였는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바뀔 것으로 또 예상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을 추월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평균 2.3명의 자녀를 출산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내 무슬림 이민은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고요. 극단적인 테러 단체와의 연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문가인 유해석 선교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테러 성향이 있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한 이유는 미국에서 이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침례회 국제선교부 회장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 건축 지지로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부 총재인 데이비드 플랩 목사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건축을 지지해 논란이 일면서 남침례회와 국제선교부 내부에서 분란까지 일어나자 지난달 15일 공식 사과하며 수수배에 나섰습니다. 침례교 매체인 베프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플랜 목사가 이끄는 국제선교부는 최근 뉴저지 이슬람협회의 모스크 건축 권리에 대해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남침례회는 발칵 뒤집혔고요. 플랜 목사는 지난달 15일 남침례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선교부는 우리의 주사명인 보금전도, 제자훈련, 교회개척, 건강한 교회배가 미전도종족 중 리더훈련 및 배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 초래된 분열로 인해 슬프다면서 예수 그레소를 한 번 더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일에 초점을 두는 국제선교부의 사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테네시 침례회 선교부의 대표이자 총무인 랜디 데이비스 목사는 플랜 목사의 사과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데이비스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직접적이고 겸손한 모습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의 만행 소식인데요. 끔찍합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시민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어린이 두 명의 손목을 자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스펠 헤럴드는 두 명의 인질들을 가족들 앞에서 처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IS 소년병 두 명의 손목을 IS 대원들 중 한 명이 절단했다고 지역 소식통을 인용한 이라크 지역 언론 알수마리아 뉴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살에서 12살 사이로 추정되는 소년병들은 니네베 소재 IS 소년병 캠프의 어린이들로 명령에 불복정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질 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IS 대원에 의해 손목이 잘리는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칼리프의 컵스로 알려진 소년병들은 IS의 선전 영상에서 인질들을 처형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해 왔는데요. 이들을 전투병이나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뇌시키고 훈련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손목이 절단된 소년병들은 IS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세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IS가 파괴한 요나 선지자 무덤에서 고대 아수로왕 산해립 왕궁 등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에 역사성이 입증됐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의해 파괴된 니너베 성경의 니누에죠. 이 니너베에 있는 요나 선지자의 무덤 아래서 수천 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아수로왕 산해립 왕궁이 이라크에 있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해방군이 IS에 의해 점령됐던 모술의 일부를 탈환하자 이전에 IS에 의해 파괴되었던 요나 선지자 무덤 현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가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찾게 됐습니다. 발굴팀들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시장에 내다 팔고자 IS가 터널을 파서 동상, 동전, 보석, 그리고 모자이크와 같은 유물들에 접근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터널 중 하나로 들어가자 BC 681년부터 669년까지 아수르 제국을 다스린 에사르 하돈 왕의 놀라운 대리석 서령 문자와 사네립 왕을 위해 지어진 새 단장된 왕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사네립 군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역대하 3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아 왕 시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망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갔다가 아들에 의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는 2300년이나 된 고대 궁전은 BC 612년 니누의 약탈 와중에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 터널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수르 대미 여신상 조각과 조각품들을 발견했는데요. 아수르인들은 대미 여신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에 물을 뿌린다고 믿었죠. 라일라 살리흐는 텔레그래프에 거기에는 장식용 돌만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가 있었다면서 마침내 세계 최초의 제국의 보물창고에 대해 그 가장 성공적인 전성기로에서부터 그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IS의 파괴가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한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끝 소식입니다. 신학적 차이로 인해 친동성애적인 성향의 미국 장로교회 PC USA에서 탈퇴한 플로리다주의 한 장로교회가 이후로 교세가 눈에 띌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반면 PC USA는 교단을 이탈하는 교회들이 속출하면서 교세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로 허용한 이후 매년 5% 내외로 급감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이네스시에 있는 하이네스 제1장로교회는 지난 2015년 4월 교인 투표에서 328명 찬성, 16명 반대로 PC USA를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장로교회는 2월 초 PC USA와 완전히 결별하고 이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생보수 장로교단인 보금주의 언약 장로회 ECO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교회 대변인인 제프 윈터 목사는 PC USA에서 탈퇴하기로 교인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이후 성도가 128명이나 늘어나 현재는 교인 수가 570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약 2년간 성도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셈입니다. 윈터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수라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고 그것을 우리의 관계와 문화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PC USA가 신학적 다원주의에 휘말려 있으며 모든 종교를 하나님을 찾기 위한 동일한 길로 수영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PC USA를 탈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PC USA는 2011년 5월 PC USA 목사 안수 기준을 변경하기로 다수의 노회들이 표결하면서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PC USA는 우리의 신앙고백, 성경, 그리고 수천 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죄라고 불러온 것을 용납하고 있다며 PC USA의 친동성애적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PC USA는 지난 2011년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로 결의했었습니다. 한편 ECO는 최근 뉴슬레터에서 교단 산하 교회수가 330개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해 PC USA는 친동성애적으로 돌아선 이후 교단을 이탈하는 교회수가 급증하면서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리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선교사님들께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더 힘을 내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소리 외치며 나아가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그날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하고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위상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위상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위상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적을 사러 왔어요 여보 우리 앤드루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소 수술비가 이 작은 집을 팔아도 모자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오직 기적만이 앤드루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소 부모의 대화를 엿듣던 어린 여자아이는 자기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남동생을 기적만이 살릴 수 있다는 아빠의 말을 되새기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어요 그 유리병에 있는 동전을 방바닥에 다 쏟아놓고 여자아이는 세고 또 세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전을 유리병에 다시 담은 후에 옷기 속에 유리병을 감추고 살짝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6블럭쯤 걷자 자그마한 약국이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조제실랍 유리문에 서서 약사가 자기를 쳐다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느라고 바빠서 그 여자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이는 동전 한 잎을 유리병에서 꺼내 유리창을 두들겼습니다 낮은 유리창 너머로 목을 내민 약사는 귀찮다는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넌 뭘 원하니? 나는 지금 오랜만에 만난 내 형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전 기적을 사러 왔어요 뭐라고? 약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 어린 남동생의 이름은 앤즈른데요 머리 안에서 뭔가 나쁜 것이 자라고 있대요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기적만이 제 동생을 살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기적은 얼만가요? 우리 가게에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안됐다만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겠구나 약사는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전 기적값을 갖고 왔어요 만일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기적의 값이 얼마예요? 그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약사의 형이었습니다 얘야 내 남동생은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어린 남동생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비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돈을 쓰려고 해요 그래? 너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 아이는 들릴락말락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달러 11센트요 그렇지만 모자라면 더 가져올게요 호호 그거 참 우연의 일치구나 내 동생을 위한 기적값이 바로 그 돈이랑 꼭 맞아떨어졌구나 그 신사는 한 손에 그 아이의 동전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너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니? 내가 내 어린 남동생과 가족을 만나보고 싶구나 아마도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정장을 한 그 신사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던 뇌수술 전문의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시카고에서부터 동생을 보러 왔던 그는 앤드류의 병이 자기의 전공 분야인 것을 알았고 그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수술비는 무료였습니다 물론 가장 기뻐한 건 앤드류의 부모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수술비를 면제받은 것인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자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기적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적의 값은 정확히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 여자아이의 사랑과 믿음이 가산되었고요 갑니다 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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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박사님은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를 좀 더 똑바로 세웠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는 쾌청했고 오후 늦게 비를 뿌릴 듯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아가씨는 작은 요토다 아가씨는 작은 요토다 한척 장만할 계획이었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었으며 그들의 은행 통장 잔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신라는 다정한 여자로 지난 세월 동안 늘 그를 격려해 주었던 든든한 아내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데이비가 있었다 데이비를 생각하자 매튜스 박사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가 지난 몇 년간 그는 자신들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이따금씩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아들을 가졌다는 건 분명 축복이었다 데이비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으며 지금은 어느 부모든 자랑스러워 할 만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렇다 그에게 인생은 살만했다 가끔씩 자기 인생의 목적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다는 의심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런 의심을 털어버렸다 이 세상이 고통받는 것도 아닐 터였다 그는 집 바로 전 구간인 카터 스트리트로 접어들었다 잠시 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토요일 저녁 치고는 거리가 너무 붐볐던 것이다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았다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박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 친절한 보행자가 그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고예요 몇 분 전에 일어났다네요 엄청 심각한가 봐요 박사는 속으로 욕을 했다 한동안은 거리가 봉쇄되겠군 그가 이 교통 대란 속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우 무슨 일인지 안 가볼 거예요 다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둬 경찰과 의료진들이 곧 올 텐데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빠져나오기만 힘들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나 혼잡해 그냥 집에 갑시다 지금쯤이면 데이비도 와 있을 거야 아들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언제 비가 쏟아질지도 몰라 그가 차를 후진시켜 옆길로 빠져나가는 동안 아내는 침묵을 지켰다 어휴 살았다 이제야 그 난리법석에서 빠져나왔네 집 앞 차도에 차를 세우며 그가 말했다 데이비는 아직 집에 돌아와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과 함께 보낼 안락한 저녁을 고대하며 거실에 있는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때 반갑지 않은 전화벨이 울렸다 어쨌거나 그는 전화를 받았다 박사님 저 말콤입니다 지금 당장 노스벨리 종합병원으로 와 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신음했다 아휴 오늘은 정말 일진이 꼬이는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알았네 무슨 응급 상황이라도 생긴 건가 말콤이 머뭇거렸다 죄송합니다만 그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아드님 일입니다 뭐 우리 아들 네 박사님 데이비가 카터스트리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카터스트리트라고 좀 전에 빠져나온 사고 현장을 떠올리자 박사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데이비는 무사한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드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뒤였습니다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드님은 몇 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레번 메투스는 온 세상의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자 말콤이 말을 이었다 정말로 유감입니다 박사님 아무도 손을 쓰지 않았나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매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매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여 그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니 나이라 고통 속에 방화받은 내 마음을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지쳐갈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니 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니 나이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지만 잘되지 않는 것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막연한 추측 또 적당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절실함과 진정성에 있다고 해요 애타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능력마저도 얼마든지 주어진다는 말이죠 불평하거나 좌절하기 전에 꼭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입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돕는다는 우리의 속담인데요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실하게 애타게 구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새벽이었다 땅에서는 뽀얀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고 나무들은 잠이 덜 깬 듯 연록에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눈에 익은 별들이 남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개를 치며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야속하게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아침에 무덤에 누워계신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한없는 슬픔이기도 했지만 주님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나를 한층 더 슬프게 만들었다 앞서가던 살로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리아 어서 서둘러요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요한나도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마리아 힘을 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을 먹질 못했다 연거프 이틀 동안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지나치면 눈물도 흘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든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세계의 대못은 무자비하게 그분의 몸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빌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악한 족속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려오셔서 박살을 내주시옵소서 그때 그분의 낮은 비명은 나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신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다니 땅도 침묵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조롱소리만이 터져나올 뿐이었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만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불을 지졌다 하나님 불을 내려 저 악한 자들을 태우소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소서 그들을 심판해 주소서 제발 나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꺼져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나는 그를 향해서 내달렸다 나의 피를 짜서라도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급히 뛰다 보니 머리에 얹었던 수건이 날아갔다 내가 그분의 발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떤 우악스런 손이 나를 가로막았다 아하 이거 박달라 마리아군 웬일이신가 여기서 만나다니 저 촌놈의 추종자라도 됐다는 건가 놈이었다 나를 능욕하고 인간 이하의 벌레처럼 취급했던 사람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갑자기 내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 불길은 놈을 향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는 야속한 하나님 서서히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이 푸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문득 예수님의 공중에 나는 새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허락을 거역하기로 했다 자살 그것보다 확실한 거역은 없으리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는 일이었다 그 일만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그분의 시신에 누군가가 손을 댄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유치하다고 말해도 좋다 이해할 수 없다거나 지나친 게 아니냐고 비난해도 좋다 그러나 이미 안식일은 시작되고 있었고 향품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분의 시신에 발라드려야 하는 향료를 준비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나는 사방을 수소문한 끝에 다행히 마음씨 좋은 장례용품점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금반지를 빼주었다 그것은 내가 일곱 살 되던 해 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시면서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다 더구나 나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살로메, 요한나,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는 무덤으로 향했다 어느 정도 무덤에 가까워졌을 때 살로메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을까? 그때 갑자기 지진과 같은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다 그 바람에 새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갔다 살로메가 요한나에게 물었다 방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지요? 주님의 무덤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요셉의 바위 무덤인걸요 곧 우리는 무덤에 도달했다 살로메가 소리쳤다 저것 봐요! 무덤이 열려있어요! 어? 정말이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어디로 간 거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맞장구를 쳤다 무덤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비어있었다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이런 생각이었다 병사들마저 없는 것을 보면 뭔가 계획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로메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친 유대주의자들이 우리 주님을 훔쳐갔는지도 몰라 마음이 약한 요한나는 벌써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쩌면 좋아 주님을 까마귀들이 파먹도록 사막에 내다버린 것은 아닐까? 어쩌면 좋아 어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분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우리는 주님의 시체를 유기한 무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감정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다락방으로 턱에 숨이 닿도록 달렸다 다른 제자들은 어딜 갔는지 베드로와 요한 둘 뿐이었다 우리의 말을 듣자 베드로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다음은 요한이었다 우리가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요한은 손을 비비며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베드로는 막 무덤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두 제자를 따라 들어갔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가지런히 개켜서 한 곳에 놓여 있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요한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 누군가가 시체로 훔쳐갔다면 이렇게 세마포를 개어놓았을까? 베드로가 말했다 어떤 못된 놈들이 주님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요한 좀 지피는 게 없나? 그 늙은 여우가 지시한 것은 아닐까? 일단 돌아가서 다들 모이면 대책을 논의하세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후 살롬에 요한나 그리고 야거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차례로 자리를 떴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어느덧 해는 하늘에 솟아있었다 새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노래했다 문득 나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다 예수님이 못 견딜 만큼 그리워졌다 그와 함께했던 1년 반 동안의 꿈같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요한이 없을 것 같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일단 울음이 터지자 마치 내 속에 그동안 응축되었던 슬픔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려는 듯 걷잡을 수가 없게 됐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 목을 적시고 웃깃을 적셨다 그분을 내게서 빼앗아간 하나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향녀도 이제는 아무 쓸데가 없어졌어 아,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절벽에 가서 몸을 던지는 것 뿐이야 그 슬픈 결심을 실행에 옮기려고 발걸음을 옮기려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누워계셨던 자리라도 한 번 더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하나는 이쪽 끝에 또 하나는 저쪽 끝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슬픔에 젖어있는 사이에 무덤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새벽에 보았던 그 사람들이 무덤 안쪽으로 숨어서 우리의 동정을 살피다가 내가 혼자 남게 되자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가지러 왔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과 틀림없이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들에게 애원해볼까? 주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말해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먼저 물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나는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다 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마쳤을 때 나는 나의 뒤쪽에서 어떤 인기척을 느꼈다 무덤의 입구,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양털처럼 부드럽고 향기보다 더 그윽한 음성이 나를 휘감았다 마리아야 너무도 친근한 음성이었다 마리아야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과연 누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단 말인가 마리아야 다시 내 이름이 불리워졌다 고개를 들었다 그의 머리칼은 햇빛처럼 부드러웠고 그의 눈은 깊고 푸르렀다 그의 눈은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가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다음 순간 그가 내 속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다시 미친 바다처럼 뛰놀던 일곱 귀신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갔다 나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그는 찬란한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다 눈이 부셨다 그러나 그 햇살 때문에 눈이 부신 것은 아니었다 그가 말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의 음성은 뭐랄까 친근하고 익숙하고 포근하고 따뜻하면서도 새로웠다 음 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자 음 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인가 그렇다면 그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틀림없이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가 한 발 다가왔다 그가 한 발 다가왔다 그를 좀 더 자세히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한층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눈이 부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할 뿐이었다 그 빛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다른 세계의 것이었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빛은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새벽 별처럼 높았다 아! 나는 놀라움에 비명을 질렀다 주님이셨다 나의 영혼에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니 이미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온 찬란한 빛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인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나는 주님의 발 아래 쓰러졌다 오직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자 나는 주님의 발을 감싸 안았다 그분의 발등에 움푹 패인 못자국이 만져졌다 손 끝으로 고통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분의 발을 더욱 끌어안았다 주님, 다시는, 다시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못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다 주님의 음성은 온유하고 겸손했지만 단호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한 줄기 밝은 빛이 다시 나를 관통했다 내 속에 고집스럽게 달라붙어 있던 묵은 어두움이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배율에 가려져 있던 진리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맞아, 주님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나에게 부탁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말씀을 마치시자 주님은 빛에 휩싸여 사라지셨다 나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료를 무덤으로 던져버렸다 향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절벽에 몸을 내던질 필요도 없게 되었다 뭐라 형형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 깊고 깊은 곳으로부터 샘물처럼 터져나왔다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다시 산 것이다 마리아, 당신은 알았었나요? 당신의 아들 아기가 어느 날 물 위를 걷게 될 것을요 마리아, 당신은 당신의 아들 아기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을 알았었나요? 마리아, 당신은 당신 아기 아들이 모든 만물의 주의심을 알았나요? 마리아, 당신은 당신 아기 아들이 언젠가 열방대를 다스릴 것을 알았나요? 당신은 당신 아기 아들이 하늘의 완전한 어린 양임을 알았나요? 당신이 품으면서 잠자고 있는 아기가 그 크신 여호와이심을 마리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이윤미였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이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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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